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BMW 528i M 스포츠 차량입니다 2013년식이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10만4천키로입니다 N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리고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차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 만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쪽에 썬러프 있고요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보시면 스크래치 스톤츠 보이지 않고요 깔끔합니다 그리고 본넷도 보시면 스크래치나 크랙 보이지 않고요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보겠습니다 전방 센서 있고요 패드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운전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휠 보시면 휠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트레드 측정해보겠습니다 0점 마쳤고요 5.98로 75%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보시면 깔끔하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살펴봤을 때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관리 상태 좋습니다 2열 뒤쪽 휠 보시면 뒷쪽 휠도 마찬가지로 관리 상태 깔끔하고요 트레드 측정해보겠습니다 0점 마쳤고요 4.59로 60% 정도 남았습니다 뒤에 보시면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 테일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프랑크 보겠습니다 내부 보시면 중간 널찍하고요 관리 상태 깔끔합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2열 뒤쪽 휠 보시면 휠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도어 쪽 보겠습니다 보조석 측면 도어 쪽도 쭉 보시면은 문콕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관리 상태 좋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고요 보조석 앞쪽 휠 보시면 휠 내쪽 다 관리 상태 깔끔한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하기 전에 시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1열 2열까지 브라운 색상 시트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고조석에 전동 시트 있고 그리고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이제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인거리 10만 4,989km 확인했고요 핸들 보겠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있고요 뒤에 보시면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열선도 있는 거 확인되고요 운전석 앞쪽에 보시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중앙에 보시면은 ECM 룸미러 있고 앞쪽에 블랙박스 있습니다 위에 쭉 보시면은 썬루프 있고요 썬루프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앞쪽에 모니터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있는 거 확인되고요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0도 어라운드 뷰도 작동 되는 거 확인했고요 밑에 보겠습니다 보시면 오토 에어컨 있고 1열의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플도 사용 가능하고요 주행 모드 조절 가능하고 전자식 파킹 있습니다 고조석 측면에 보시면은 워크인 시트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2열 보겠습니다 2열 섭승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에어컨 송풍구 있고요 그리고 밑에 열선 시트 있는 것도 확인됩니다 시트 상태 보겠습니다 2열 시트 상태 보시면은 손상 없이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중앙에 보시면은 수납 공간이 있고 앞쪽에 컵 풀더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엔진 룸 보겠습니다 엔진 룸 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보시면은 조금 더 채워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엔진 룸 내부 보겠습니다 내부 쭉 봤을 때 류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올게요 화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직접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바모 없고요 등속 토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에서 미션 엔진 부분 보도록 할 텐데요 언더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위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서 보고 있는데요 봤을 때 류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바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요격이 탈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바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요격이 탈 없습니다 차량은 후련이고요 하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차량은요 BMW 528i M 스포츠 차량이었습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차량 상태도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차량 번호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구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